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이용현 예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기성 목사입니다 저는 2017년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은 어렵다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 분명하여 그야말로 생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 칸을 빌려서 그저 가족과 함께 시작한 개척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지하 상가로 옮기게 되었고 가족 말고는 아무도 교윤이 없어 할 수 있는 건 전도뿐이었습니다 한 분을 전도하였는데 너무 기뻤어요 이내 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대학 강사를 전도하였는데 곧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2019년 은혜롭게 상가 지하에서 지상 3층으로 옮겨졌고 더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들 주일학교가 잘 갖춰진 교회로 찬양대가 웅장한 교회로 찬양하고 싶다고 떠났고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을 갖춘 곳으로 가고 싶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는 더 이상 되지 않고 교회의 성장은 멈춰 있을 때였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힘든 점은 물질이 없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의 무기력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지인의 권유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도회라 과연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인이 칭찬하며 권유했기에 참회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날 교인들이 모여서 TV 앞에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다 같이 일어서라고 하는데 아무도 쭈뼛쭈뼛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지그시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으세요? 저분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일어나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려면 순수하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날부터 저희는 순수라는 모토로 다니엘 기도회를 임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그들처럼 순수하고 바로 여러분들처럼 순전하게 참여하고자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가 곧 은혜였습니다 2019년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 때 참여교회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다 녹슬고 30만 킬로를 넘게 타던 자가용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차를 타며 목사님 이 차는 쿠션 1도 없어요 이 차는 에어컨이 안 되네요 그 말이 기억나서 교회의 차를 승합차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7일째 노예에서 광고를 했는데 27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차량 절반 값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될까? 14일째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조금 모자란 금액들은 성도들이 자원에서 냈고 그리고 결국 차량을 인수받게 되었어요 12월 25일 날 나온대요 너무 기뻤어요 떨렸어요 그런데 18일쯤에 목사님 지금 나오는 차가 승합차가 다른 데에 취소돼서 먼저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21일 그날 아침에 저희 교회 상가에 상가교회에 도착했어요 1일째 막연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21일째 도착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코로나로 또 힘겨워졌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2022년 드디어 다 같이 모이는 다니엘 기도회 때 성도들의 형평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 중 작년에요 한 여지사님의 남편 성도님이 집회에 참석하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주일만 참석할래 오전만 참석할래 성파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니엘 기도 중에 그 여지사님이 말도 안 되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3일 동안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결국 남편이 오셔서 아내 집사님을 데려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 밤에 쫓아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잡혔구나 그 이로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죠 그날부터 그 다음날 또 한 분의 집사님이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명의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방언이 터졌어요 저희 아들이 우린 그대로 뜨겁게 찬양합시다 하면 뜨겁게 찬양했고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하면 박수를 돌렸고 일어납시다 하면 일어났고 아멘 합시다 하면 아멘을 외쳤어요 한 건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 순수 그대로 신앙에 참여하니 신기하게도 교회에 방언자가 터지고 은혜로운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라고 부르지 않고 도난들이고 가장 오래 하는 부흥회라고 불렀어요 2023년도 올해 다니엘 기도회 또한 우리 교회는 영적 축제였습니다 연합이라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모토로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저녁마다 차를 끓여내시는 분이 계시고 고구마를 삶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귤을 박스로 내놓으시는 분이 있고 피로회복제를 내놓아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기도회가 끝났는데 치킨이 배달된 거예요 치킨이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12시까지는 멍이라고 집을 못 갔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그간 최근의 신앙생활이 약했던 한 집사님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소위 귀신이 들렸던 거죠 맨 앞자리 와서 기도받으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드러눕기 시작하더니 눈이 뒤집히고 혀가 나오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짜잔! 작년에 3명 방원 받았을 뿐이 이때 쓰일 줄 알고 막 달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콧물을 온 진액을 다 쏘다 저희 사모와 함께 저와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급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택시 타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교회 문을 들어주는 순간 어머니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오효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신앙생활 잘할게 제발 돌아와주세요 시험에 들어 17살에 신앙을 포기하고 꽤 오랜 방학 48세 때 돌아온 거죠 무려 31년 만에 교회를 떠났다가 방황을 하고 교회를 찾아왔고 회개했고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 사람이 그분이 저의 교회에 그 다음 주에 등록했습니다 3일 동안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사님은 결국 돌아오게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귀신들님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영까지도 돌아옴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 긴 오래가는 부흥회 그리고 모두가 축제하는 부흥회 우린 지금 거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방언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손에 위축 중이라고 약도 없고 의술도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을 앓고 계신 성도님이 아직 계십니다 온몸의 근육이 말라가는 병 무릎을 절대 꿇을 수 없는 병 그런데 이분이 이 다니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다리에 무릎에 멍이 들어서 내내 어렵지만 그분이 평생 원망하던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눈물을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되는 과정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이제 저는 설레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도구이며 목회사역의 가장 큰 동역자 중에 하나라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로므로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